김수현의 대만 팬미팅 팬들과의 잊지 못할 감동의 순간 사랑하는 김수현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수현의 대만 팬들을 향한 사랑이 최고조에 달했던 특별한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번 팬미팅의 백미는 인상적인 퍼포먼스는 물론 팬들과의 진밀한 교감과 흥흔한 분위기였습니다 김수현과 대만 팬들이 함께 감동과 아름다운 추억으로 가득한 음악 놀이터를 만들었던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함께 탐색하고 공유해보세요 오늘 김수현의 대만 팬미팅은 성황리에 진행되었으며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코리안 아이돌 스타는 흥미롭고 신나는 퍼포먼스를 선보인 것은 물론 팬들을 향한 친근함과 진심 어린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팬미팅의 하이라이트는 김수현이 스탠드에서 내려와 팬들에게 직접 손을 흔들며 소통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스타일뿐만 아니라 팬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길 줄 아는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습니다 김수현은 훈훈한 미소로 시청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진솔한 감정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만남 동안 그의 매 순간이 팬들로 하여금 그의 재능에 감탄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더욱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팬미팅은 팬들의 박수와 황화로 흥겨운 분위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들은 관객일 뿐만 아니라 김수현을 늘 응원하고 사랑하는 절친한 친구들이기도 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김수현이 무대를 떠나자 많은 팬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김수현이 단순한 스타가 아닌 삶의 기쁨과 진정한 감동을 선사하는 동반자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팬미팅을 통해 우리는 김수현의 따뜻한 인간미와 팬들을 향한 진심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과 열정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앞으로도 그의 여정에 항상 함께할 것을 다짐하게 했습니다 김수현의 대만 팬미팅은 단순한 공연이 아닌 팬들과의 특별한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뿐만 아니라 무대 아래에서도 팬들과 함께 소통하며 웃음과 눈물을 나누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소통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를 더욱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팬미팅에서 김수현은 자신의 히트곡들을 열정적으로 소화하며 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팬들은 그의 노래에 맞추어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행복한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또한 김수현은 팬들의 요청에 응답하여 다양한 팬서비스를 선보이며 팬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팬미팅이 끝난 후 많은 팬들은 김수현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들은 김수현이 자신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주었다며 앞으로도 그의 활동을 응원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김수현의 대만 팬미팅은 그의 따뜻한 마음과 팬들을 향한 진심이 가득 담긴 특별한 시간이었고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로 이내 우리는 정말 멋진 스타 김수현을 칭찬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앞으로도 그의 진심 어린 소통과 따뜻한 마음으로 많은 이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김수현의 대만 팬미팅은 그의 따뜻한 인간미와 팬들을 향한 진심이 돋보이는 시간이었으며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BTS 진, 사촌 결혼식에서 포착되다 BTS의 멤버 진이 사촌 결혼식에서 목격되었습니다 7월 6일 진이 형과 함께 결혼식에 참석한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한 손님들은 BTS 멤버를 보게 되어 놀랐으며 그는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뷔페 줄에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게시자는 내 친구가 가족 결혼식에 갔는데 석진을 봤다고 하더라 그의 얼굴이 정말 작고 잘생겼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결혼식 행진곡으로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선택했습니다 아래 사진을 확인해 보세요 진의 사촌 결혼식 참석에 대한 생각과 반응 BTS의 멤버 진이 사촌 결혼식에서 목격되었다는 소식은 팬들과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진의 사촌 결혼식 참석은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는 순간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먼저 진이 결혼식에 참석한 사실은 그가 가족과의 유대감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글로벌 슈퍼스타로서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가족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그의 인간적인 면모와 가족에 대한 애정을 잘 드러내줍니다 많은 팬들은 진의 이런 모습을 통해 더욱 그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결혼식과 같은 중요한 순간에 함께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또한 진이 검은색 정장을 입고 뷔페 줄에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다는 점은 그가 겸손하고 소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글로벌 스타로서의 명성과 인기를 뒤로하고 평범한 결혼식 손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진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는 그의 팬들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진의 결혼식 참석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것은 그의 팬덤이 얼마나 강력한지 다시 한 번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팬들은 진의 이것은 일두족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모든 활동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에서의 진의 모습이 빠르게 퍼져나간 것은 그에 대한 팬들의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팬들은 진의 사소한 순간까지도 함께 나누고 싶어하며 그를 지지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또한 진의 결혼식 참석은 그의 따뜻한 성격과 친절함을 더욱 부각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결혼식에서 진을 목격한 손님들은 그의 예에 바르고 친절한 태도에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그가 무대 위에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진정성이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의 이런 면모는 팬들에게 큰 자부심과 감동을 안겨줍니다 진의 결혼식 참석 소식은 또한 BTS 멤버들 간의 끈끈한 우정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진의 형과 함께 결혼식에 참석한 것은 가족뿐만 아니라 멤버들 간의 우정과 지지를 엿보일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BTS 멤버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생각하며 항상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그들의 우정에 대한 존경심을 더해줍니다 결론적으로 진의 사촌 결혼식 참석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놀라움을 안겨준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에 대한 애정과 겸손한 성격 팬들에 대한 사랑과 일상생활에서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통해 진은 다시 한 번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팬들에게 큰 의미를 가지며 진에 대한 애정과 지지를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앞으로도 진과 BTS 멤버들이 보여줄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들을 기대해봅니다